이슈를 보시겠습니다. 면허증을 발급해 주다, 면허증을 발급해 주다 할 때 이슈, 명령 따위를 하다 할 때 이슈, 배급하다, 지급하다, 배급하다, 지급하다, 간행하다, 발행하다, 발표하다, 간행하다, 발행하다, 발표하다 다 이슈를 쓸 수 있고요. 출판하다, 어음 따위를 발행하는 것도 이슈를 쓸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 번요. 면허증을 발급해 주다, 명령을 하다, 배급하다, 지급하다, 간행하다, 발행하다, 발표하다, 출판하다, 어음을 발행하다. issue a statement, 성명을 발표하다. issue a warning, 경고를 바라다. issue a permit, 면허증을 발급해 주다. issue a permit, issue a second threat. 두 번째 협박을 하다. issue a second threat. staff will be issued with ~~. 직원들은 ~~를 지급받게 될 것이다. staff will be issued with new designer uniforms. 새로운 디자이너 유니폼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. staff will be issued with ~~. issue ammunition to troops. 군대에 탄양을 지급하다. issue ammunition to troops.